알리익스프레스 가을 FESTA 60% 할인 품목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베이스어스의 마그네틱 주방 타이머입니다. 이 타이머는 요리, 수면, 야외 스포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최대 99분 55초까지 조정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특히 마그네틱 설치가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LED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탁월한 가독성을 자랑합니다. 회전 조정 방식으로 빠른 설정이 가능하며, 카운트업과 다운 모두 지원합니다. 기능성에 더해 깔끔한 디자인도 눈에 띄는데요.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어스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GZISC의 N02 휴대용 문서 스캐너입니다. 이 스캐너는 A4 크기의 문서를 1050dpi 위 고해상도로 스캔할 수 있어, 비즈니스 계약서나 학술 자료를 빠르게 디지털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. 특히, 자연 조명과 LED를 활용한 스캔 방식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죠.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, USB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. JPEG와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,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OCR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, 이미지 파일을 워드로 변환하는 것도 손쉽습니다. 총평하자면,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스마트한 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제품은 360도 기압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. 이 제품은 고품질 린텐과 메쉬천으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통비성이 뛰어납니다. 공기압력 마사지를 통해 세 가지 모드와 강도 조절이 가능해, 개인의 취향에 맞춘 편안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또한, 3단계 온도 조절로 다리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며,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이 뛰어난 이 마사지기는, 러닝이나 퇴근 후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. 배송도 빠르고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맥큐빅 580ansi 프로젝터는 최신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. 4K 및 1080p 해상도로 뛰어난 화질을 자랑하며, IP6와 블루투스 5.0 기능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용이합니다. 전자초점 기능은 자동으로 조정되지만, 수동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내장 스피커가 있어, 별도의 오디오 장비 없이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그러나 불량 화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,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홈 시네마 프로젝터로 추천할 만합니다. MUMUCC 위 다기능 접이식 독서 스탠드는 노트북, 태블릿, 두꺼운 책에 모두 적합한 제품입니다.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견고합니다. 독립형 설치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키보드 선반과 수납 기능이 있어 실용적입니다. 특히 가정에서 활용하기 좋고,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 편리합니다. 다만, 책 고정비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할 듯합니다.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무파공 건조대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, 다양한 길이 조절이 가능해 매우 실용적입니다. 32mm 위 두꺼운 지름 덕분에 안정감이 느껴지며, 벽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내부 자물쇠 구조와 미끄럼 방지 바닥으로 혼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화장실, 발코니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여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. KINS-COTER 10,000mAh 야외 캠핑용 선풍기는 11인치 대형 천장 선풍기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최적의 쿨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 이동이 간편하고, 미풍 모드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무기장 안에서도 안성맞춤입니다. LED 조명이 함께 있어 야간에도 유용하며, 화학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능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이 제품은 여름철 야외에서 시원함을 느끼기에 제격입니다. 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위류 스티머입니다.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난 수직 스팀 다리미로 드라이 버닝 방지를 지원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팀 지속 시간이 무려 60분에 달해 긴 시간 동안 원활한 다림질이 가능합니다. 모델 번호 B502CN, 위 E 스티머는 3단기어 보온장치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온도에서 위류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물탱크 용량이 작아 추가적인 물 보충이 필요 없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출장이나 여행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휴대용 미니 접이식 전기 주전자는 여행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600W 위 파워로 220V에서 작동하며, 0.6L 위 용량을 가지고 있어 간편하게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.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압축이 가능해 휴대가 용이합니다. 안전 자동 오프 기능이 있어 사용 시 안심할 수 있으며,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건강에도 유리합니다. 보온 기능은 없지만, 빠른 끓임으로 즉시 따뜻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여행이나 캠핑 시 유용한 선택입니다.